시즈대 시즈대도 이렇게 있구요 판도 안에 설치하는 건가 봅니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40m 60m 긴 거 4개 2 4 6 8 짧은 거 8개 시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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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을 했구요 짜잔 자,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고리에 걸어서 고정을 했네요 마찬가지면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자전거 고무 고물로 이렇게 위로 당겨서 그리고 비워드 넣고 짠 이렇게 비가 좀 많이 내네요 오늘도 짜잔 옆에도 찌찌기도 있는데 굳이 필요 안됐나 이것부터 여기 하나가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고정하면 되지 됐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